안녕하세요. 서른아홉에서 참이조 역을 맡은 손혜진입니다. 정찬혁 역을 맡은 정희도입니다. 장주 역을 맡은 김지혁입니다. 3천만 원 밖에 없어요. 알았어. 마음 알았어. 저희는 일이 별로 없어요. 하나, 둘, 셋. 1, 2, 3만 원. 난 엄마가 5천만 원. 똑같이? 진짜? 와우. 난 3천만 원 밖에 없어. 어고. 이 정도는 우아날낼게요. 찬양이나. 그걸 우리 둘한테 주는 거야? 둘이 나눠서 주는 거야? 그럼 다 천원들이야? 어 그러네. 어쨌든 정말 찐 우정이래요. 네. 안 짰어요. 행복한 마음이. 하나, 둘, 셋. 난이나 니네. 장난쳐. 뭐한쳐? 난 뭐야? 아. 너무 착한 거 아니야? 1, 2, 3천 원은 어떻게 이렇게? 아니, 어느 장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. 집에서 만나기로 하면 좀 우한정 가능한데. 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. 문 닫잖아, 카페. 난 맨날 늦는 사람이여서. 뭐라 할? 예의상 기다리긴. 그냥 하려면 기다릴 수 있는데. 한 반나절 정도 기다리면. 무슨 일이 있어서. 그러게 뻔해요. 이해라도. 예의상 반나절까지. 저는 시간을 굉장히 철도 철도하기 때문에. 그럼 이제. 늦지 않고. 늦지 않길 바라는. 주인은 일이 별 MC 없어요. 웃음ущface 여기서 막 abst인다. ​ 말고. 위조로. 미소. 미소 씨. 예수 씨. 기 signific. 미소 씨 말고요. 우리 바가지 썼거든요. 하나, 둘, 셋! 수영을 못해. 수영을 못해가지고 내가 죽을걸? 지금 연인 없습니다. 연인 없어. 난 일단 뛰어든다. 그리고 앞에 잡힌 사람을 구한다.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좀... 안 한다. 한 명쯤은 나와주면 뭐. 하나, 둘, 셋! 난 연인으로 만나고 싶다. 친구 말이고. 그냥 100으로. 100으로 셔? 공 뭔데? 가만히 있어. 메비우스티 그렸어. 무한대 아니야, 이게? 아, 난 100이라고 했지. 100이라고 했잖아. 아, 주희야. 수영이한테 친구 나는 날을 잘 안 좋아해. 주희의 매력이야. 주희의 매력. 잘 못 알아들어. 안경 그린 거야, 안경. 하나, 둘, 셋! 난 뭔가 완벽한 거 안 좋아해. 약간은 서로의 빈틈이 있어야지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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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의 성격이야. 모르는데. 완벽한 패밀을 자랑하는 저희 세 친구의. 서른아홉. 곧 JTBC에서 방영되니까요. 기대 많이 해 주세요. 안녕! 안녕!